기계 1반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계 1반 과목은 크게 나눠서 기계 재료와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제작법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이외로도 유압, 공압 시스템, 유체역학 일반, 열력학 일반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기계 요소 설계와 기계 공작법, 그 다음에 금속 재료, 기계 재료라고 부르죠. 그런 재료학, 그게 한 1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고 나머지 한 문제, 두 문제는 말씀드린 연력학, 유체역학, 그 다음에 유압기기, 유체기계 이런 편에서 나거나 또 동력학이나 기계 진동학 쪽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비단 이 교재 이외의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라도 보다 넓게 공부를 해두셔야 고득점이 되는 과목입니다. 일단 우리는 교재에 충실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1편이 기계 재료가 되겠어요. 기계 재료, 이거는 기계 설계라는 과목에서 터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 비중이 크고 전기 및 열의 양도체며 특유의 강택을 가지고 상온에서 고체고 결정체다. 단, 수많은 액체다.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우수해서 소성 가공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 확인 문제 보시면 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모든 고체는 상온에서 고체다. 아니죠.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계 재료의 분류, 크게 나눠서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 다시 금속 재료는 철강 재료와 비철 재료 철강 재료는 다시 순철과 강과 주철, 주강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전부 다 뭐요? 탄소합류량의 다소, 탄소합류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이걸 알아두시고 뒤에 가서 또 다 나오니까 다시 비철 금속은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니켈 뭐 이런 형태의 값과 그것들의 합금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재료는 비금속이니까 금속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유기재료와 무기재료 유기재료는 고무나 나무, 이런 것들, 합성수지 이런 것들이 유기재료고 무기재료는 이제 돌멩이에서 채출행, 추출한 거 돌멩이나 흙 같은 데서 추출한 거니까 도자기, 세라믹 이런 거가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재료라고 해서 신소재 형태로 나타나는 거 여기서 보면 이제 유리섬유나 섬유강화 금속, 섬유강화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요.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용융점 용융점이 녹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녹는 점, 멜팅 포인트 용융점이 가장 높은 금속, 용융점 그러면 텅스텐이 가장 높아요. 텅스텐은 기호로 W라고 쓰거든요. 텅스텐의 용융점은 3410도 C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 다음이 몰리부덴이에요. 몰리부덴의 기호는 MO 이렇게 쓰는데 몰리부덴의 용융점은 2800도 C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철회용융점은 얼마냐? F2. 철회용융점은 1539도 C 정도 됩니다. 이거 38도로 쓰는 책도 있는데 39도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참고로 C, 이거는 1083도 C이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인데 얘가 660도로 대교적 낮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용융점 정도를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 보시면 금속에 대한 설명과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리튬 물보다 가볍다. 고체 상태에서 결정우조를 가진다. 텅스텐은 이리듬보다 비중이 크다. 텅스텐과 이리듬, 비중, 비중 관계니까 이제 비중까지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럼 4번 음석의 비중 볼게요. 자, 비중. 이것도 제일 큰 게 뭐냐면 가장 큰 금속이 이리듬이에요. 이게 IR 이렇게 쓰는데 얘가 비중이 22.5입니다. 22.5 그 다음에 텅스텐이 W인데 이게 무겁긴 무거운데 얘가 19.1 이렇게 돼 있죠? 19.1 그러면 이것도 비교하기 위해서 철의 비중은 얼마냐? 순철은 7.8 정도 되고 강은 7.2니까 순철로 볼게요. 7.8 정도 된다 이거죠? 구리 구리가 8.96 이렇게 정도 되죠? 비중이 그 다음에 티타늄 티타늄 비중은 4.5 이렇게 정도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금속에 대한 설문으로 틀린 것은 텅스텐은 이리듬보다 비중이 크다. 이게 틀린 말이죠? 이리듬이 가장 높으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리튬 리튬이 LI인데 LI는 0.53 야 근데 이거는 실형금속이라기보다는 합성체로 만들어서 무슨 저 배터리 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 그런데 들어가는 리튬이온 이온화 이온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금속 그 자체로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리튬은 이제 이렇고 그 다음이 마그네슘이 실용금속으로 가장 비중이 작아요. 1.74 입니다. 마그네슘이 MZ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이 그 다음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7 정도 되죠. 비중이 그래서 비중은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 및 전기전도 율이 높은 순서 자 전기가 잘 통한다. 이게 잘 전기 돈도도 은이죠. 은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전기전도 순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 연성 연성이 가장 큰 건 금이죠.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간다. 성팽창 계수가 큰 순서 뭐 이건 별 의미가 없는데 납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한 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성체의 종류가 있어요. 자성체 자성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있는데 강자성체 강자성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균일하게 이런 자기장에 어떤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기장 내에서 강하게 자화돼 여기가 N극이 되고 이 반대편이 S극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석이 돼버려 얘가 그래서 얘를 자석에서 이 자기장 내에서 이렇게 꺼내도 꺼내도 그대로 자석을 유지하는 거야. 어느 정도는 N극 S극 이렇게 이게 강자성체인데 강자성체는 종류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강자성체의 종류가 철 니켈 코발트가 있고 그 다음 상자성체는 뭐냐면 이렇게 자화가 되는데 꺼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그냥 자화가 사라져. 그게 상자성체야. 반자성체는 뭐냐면 이렇게 N극 S극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 이게 이쪽이 N극이 돼버리고 이쪽이 S극이 돼버린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데 꺼내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자성이 없어지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반자성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강자성체가 철 니켈 코발트가 있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문제 보면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화가 계속 남아있는 금속은 강자성체를 뜻하는 거죠. 철이니까 1번이죠. 그죠? 다음 금속의 결정구조 이렇게 했는데 결정구조도 이것도 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체신입방격자 면신입방격자 조밀입방격자 이렇게 했는데 자 결정구조 체신입방격자 이렇게 생겨있는 곳에도 니 8개의 모서리에 6개의 모서리 부분에 1개씩 점유되니까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요놈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포도는 8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요 정 가운데에 또 하나가 있으니까 격자수 단위포당 격자의 수가 몇 개냐 요거는 8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2가 돼요. 2 두 개 이렇게 되고 면신입방격자는 면신입방격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면에 여기 모서리에 각각 점유가 되고요. 8분의 1씩 그 다음에 각 면에 2분의 1씩 점유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격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8개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게 6면체거든요. 6면체 6면체가 반이니까 6면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3이니까 4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밀 6방격자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때 그냥 격자수는 두 개다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요게 뭐가 있냐라는 거를 기억해 두자 이거야. 요게 체신입이잖아요. 체쿠 쇠 물 텅 이렇게 외우자. 그러면 체신입변격자는 크롬 쇠니까 쇠 쇠니까 F2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자 이거야. 물이 아니라 몰리브덴 몰리브덴 그 다음에 텅스템 W 자 W를 반 자르면 부위잖아 부위가 반하듐이거든. 그래서 체크 세물통 반하듐이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 세물통 여기 조밀 윗방역자 요것도 기억을 해놓자. 이거야. 어떻게 암기하냐. 조티 아카마 이렇게 외우는 거야. 조밀 윗방역자는 티타늄 아연 카도늄 마그네슘 이렇게 그러면 면신 윗방역자는 체심도 아니고 조밀도 아닌 거 금 금이 AU죠. 금 은 AG 은 알루미늄 뭐 이런 거 니켈 뭐 이런 거 구리 이런 거겠지. 면신 윗방역자는 이런 거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 문제 나온 체크 세물통하고 조티아카마를 지우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 답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손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0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결정잎의 크기 변화에 따른 금속의 성질 변화 자 결정잎이 냉각될 때 말이죠. 금 냉되면 결정잎이 미세죠. 예? 금 냉 금 냉시키면 결정잎이 미세해지고 결정잎이 미세해지면 강도와 경도가 커져요. 선행시키면 결정잎자가 결정잎자가 조대해지고 얘는 당연히 강도 경도가 낮아져 예? 그러니까 얘는 부드러워져 부드러워 연질 다시 말하면 연해지고 얘는 딱딱해진다 이거야 아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금 냉조직이냐 선행조직이냐 이걸 생각을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기계 설계 공부할 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문제 보시면 금속 결정중 최심입방격자의 단위격자 최심입방격자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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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방격자 구조묘 비중이 1.7이고 실용금속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 마그네슘이에요 조티아카마 마그네슘 조밀 육방격자 입니다 1.7 1.74 정확하게 비중이 자 그 다음 결정잎의 크기 변화에 대한 금속의 성들도 알맞지 않은 걸 고를 해요 결정잎이 작아지면 강도 경도가 결정잎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급냉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결정잎이 미세니까 이건 강도 경도가 증가하다 맞죠? 용금속이 급냉되면 급냉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급냉이 미세할 때 그랬죠? 미세해지니까 결정잎의 크기가 작아진다 맞죠? 금속이 응고되면 일반적으로 다결정체를 형성한다 금속이 응고될 때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하게 불규칙한 경계선을 이루면서 만들어요 이걸 다결정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정잎의 길이가 줄어들 결정잎의 길이가 아니라 사실은 결정잎의 면적입니다 결정잎의 면적이 줄어들면 강도와 경도는 작아져요 결정잎의 면적이 커져야 강도, 경도가 커진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계재료의 성질 기계재료가 갖춰야 할 성질 가공성 가공성이란 절삭성, 용접성, 주조성, 성형성 그 다음에 경제성 적절한 가격 그 다음 물리화학적성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그 다음에 열처리성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기구학적 특성을 요구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팁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관원도 기축문제 풀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에 불구합니다 자 다음 재료의 성질 그랬어요 자 보시면 무지하게 범위가 넓어 설명할 게 많아 그렇지만 간단하게 키포인트를 빠릿빠리 잡아보자 이거예요 자 첫째 탄성 탄성이 뭐냐 재료는 외력을 받으면 무조건 변형됩니다 변형이 된 상태에서 힘을 제거하면 도로 제자리로 와 그게 탄성이에요 소성은 뭐냐면 재료가 힘을 받아 변형이 됐죠 힘을 제거해도 제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변형이 남아있어 그 변형을 영구변형이라고 그러니까 영구변형이 된 채 남아있는 성질 이게 소성이다 이거예요 애써 보세요 그 다음에 전성하고 연성은 또 뭐냐 전성은 두들겨서 펴 얇은 팍으로 그게 전성이야 전성이 제일 큰 금속이 금이요 금 연성은 뭐냐 잡아당길 때 잘 끊어지지 않고 가라다란 실로 뽑을 수 있는 성질이 연성이야 연성이 가장 큰 금속이 뭐냐 역시 금이야 금 전성 연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 금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반도체 같은 조그만 칩 같은 데에 무수히 많은 회로망을 연결을 해야 될 때 가라다란 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반도체 칩은 다 그래서 반도체 칩이 비쌉니다 금이니까 그래서 그걸 못 쓰는 휴대폰을 수거해서 그 속에 있는 칩을 꺼내서 용의해서 금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성이라는 게 뭐냐면 쓰러지기 쉬운 성질이란 뜻이야 깨지기 쉬운 성질 취성 취성은 인성하고 반대의 개념인데 경도 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경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웬만한 힘의 작은 힘에도 턱턱하고 분지러진다 파괴가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유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유리 유리는 유리는 경도가 높아 경도가 높지만 망치로 턱 치면 팍 하고 깨지잖아 그러니까 그건 취성이 크다 말이야 취성 취성이 커서 그래 그래서 취성이 그런 성질인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취성은 특별한 취성이야 자 보시면 적열 취성이란 말이 나오지 적열이란 적열 뜨겁게 달궜어도 취성이 나타나 자 우리가 단절을 할 때 쇠를 도관에 넣고 가열해 가열했다 꺼내가지고 때려 그러면 이게 전성의 성질이 있으니까 이게 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유황을 함유한 철은 유황을 함유한 철은 뜨겁게 가열했다가 때려도 매짐성이 있어요 이게 부스러져 그래서 적열 취성의 원인은 유황입니다 그럼 유황의 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망간을 첨가하면 망간이 철에 달라붙은 유황을 떼어내서 자기 쪽으로 땡겨와 이렇게 되지 자 봐 FES가 황화철이에요 황화철 얘가 적열 취성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적열 취성 그런데 FES에다가 MN을 첨가를 하면 이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F2 플러스 MNS 이렇게 돼버려 이게 황화 망간인데 그러면 철이 살잖아 다시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황의 해를 없애기 위해서 첨가하는 원소는 망간이다 그러니까 황 잡는 원소가 망간이다 망간 망간이라는 금소는 굉장히 좋은 기계적 성질을 띄고 있어요 점성을 부여해서 인성을 증가시키고 치성을 방지해주는 그런 원소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렬 취성이란 말이에요 청렬 취성 청렬이라는 건 뭐냐면 강을 200에서 300도 사이에다가 가열을 해서 때리면 오히려 상온에다가 놓고 그냥 이렇게 가공할 때보다 더 취약해진다는 얘기야 강 자체가 200도에서 300도씨 때가 가장 취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강 자체의 물질이 그걸 갖다가 청렬 취성 그 다음에 저온 취성은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면 강도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를 딱 때리면 뿜지러져 영하에서는 견디질 못해 철도 그걸 저온 취성이라고 그러고 상온 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대에 늘 살아가는 온도가 상온 아니에요 20도 플라마이나 5도가 상온인데 그 상온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철이 이상하게 이렇게 분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다 이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철의 속에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온 취성의 원인은 인이다 이거야 상온 취성 상온 취성의 원인은 인 인 때문에 그렇다 인이 함유되면 그렇다 그러니까 저결 취성의 원인은 황 저결 취성의 원인은 황이고 상온 취성의 원인은 인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니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성 인성은 취성과 반대 개념인데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파괴되기 전까지 흡수한 에너지를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충격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란 원래 질긴 성질인데 정확한 보다 학문적인 정의는 파괴가 될 때까지 흡수한 에너지 값을 인성 이렇게 부른다는 거요 그 다음에 강도 강도는 스트렝스야 강도는 이렇게 써 한자로 강도 영어로는 스트렝스 이렇게 써요 이거는 단위 면적당 견딜 수 있는 힘 이런 뜻이 이게 강도야 어떤 재료가 얼마만한 면적이 있는데 외부의 하중이 이렇게 둬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얘는 강도가 크다 그래서 인장강도 전당강도 압축강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응력 이라는 말은 응력 이렇게 쓰는데 스트레스 근데 이건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이 말의 의미가 좀 이상하죠 비슷비슷하지만 달라 얘는 작용되고 있는 힘이니까 어떤 부재에 인장 응력이 걸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하중피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절단된 어떤 면에 이 면 이 면 자체에 작용하고 있는 인장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인장응력 인장응력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발생될 거 아니에요 발생되는 인장응력보다 인장강도가 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래 단위 면적당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강도는 강도가 응력보다 크면 얘는 안전한 거예요 파괴되지 않아 아시겠어요 강도가 응력보다 크면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강도하고 응력이 똑같은 개념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문도 다르지 영어도 다르지 그래서 강도를 계산을 하는 요령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경도 다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지요 한자어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경도는 돌석자에다가 경자 경도 이게 하드니스 라고 그래 이거는 딱딱함의 정도야 즉 굳기지 굳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굳기 굳기가 얼마나 딱딱하냐 굳기가 얼마나 세냐 굳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도 경도는 또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브리넬 경도 로크엘 경도 로크엘 경도도 B 스케일이 있고 C 스케일이 있고 비커스 경도 쇼 경도 그 다음에 모스 경도까지 있어요 경도가 그런 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